젊은이는 무엇이 두렵고 지키기 안 되는 건 너희 탓이 아니야 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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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의 탓이야 현명하게 받아 지금 내가 리듬을 여기 한 번 말해 드려주시겠어요? 너희들이 멋지게 너희들이 멋지게 너희들이 멋지게 갖고 물어봐 3차사를 다시 한번 그렇게 보면 해볼게요 네네 너희들이 멋지게 갖고 물어봐 4차사람 현명의 시대가 난 것과 일단 들어보면 위에도 똑같이 기성세대 배부라가 미룬과 화 너희들이 멋지게 갖고 놀아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4차사람 현명의 시대가 다가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보다는 이 뒤에서는 오히려 4차사람 현명의 시대가 다가와 하늘을 낼 수 있는 너네들 무엇이 두려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근데 저도 똑같이 기성세대가 없으니까 했는데 선생님 오늘 조언을 듣고 이걸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켜라는데 조금씩 바꿔주세요 아 예예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